네, 다음요. 안녕하십니까. 저는 배우의 꿈을 안고 상경하게 된 포항에서 올라온 김만기라고 합니다. 연기 시작하세요. 안녕하세요. 저는 한효주 언니 같은 배우를 꿈꾸는 네, 연기 시작하겠습니다. 저는 최민식 선배님 연기를 준비했습니다. 연기를 안 보고 나가랍니까? 연기를 보고 사람을 판단해야지, 사람아. 자, 다음요. 왜요? 저 아무것도 안했는데요? 뭐야? 헉, 참! 태장 X같은 것들이 왜 나한테 마지라들이야? 그래 안그래. 그래 안그래, 이 새끼다! 여기까지. 저, 그러면 제가 한번 연기 시작해보겠습니다. 아... 바로 공사인데... 다음! 안녕하십니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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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십니까.